로버트 인디에나 숫자의 애착을 가지게 된 로버트 인디에나는 숫자는 물론 러브, 홉과 같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활용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숫자 시리즈 작품은 출생을 의미하는 1에서부터 소멸을 의미하는 0까지 우리 삶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색깔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카우스, 투게더 이 작품은 알파벳 X자 누누란 컴페니언이라는 캐릭터의 아트토이로 유명한 미국 작가 카우스의 투게더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캐릭터 컴페니언은 카우스가 활동을 시작한 초반 그래피티에서 탄생하여 처음에는 주로 작은 피규어로 제작되었는데 점점 크기와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세계 여러 곳의 미술관이나 야외에 설치되는 대형 조각 작품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플라자 공간에 우뚝 서 있는 투게더 작품도 나무로 만들어진 6m 높이의 대형 작품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듯 안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 친구 혹은 연인을 따스하게 한번 안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프 쿤스, 게이징볼 파르네세 헤라클레스 반짝이는 파란 공을 어깨에 얹고 있는 이 작품은 미국 작가 제프 쿤스의 게이징볼 파르네세 헤라클레스입니다. 눈사람, 우체통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나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하얀색의 석고로 똑같이 만든 후 파란 공을 얹어 완성하는 게이징볼 시리즈 중 하나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대리석상을 모방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특히 힘이 가장 센 신화 속 영웅인 헤라클레스를 잘 부서지는 석고라는 재료로 만든 점에서 작가의 위트를 볼 수 있습니다. 파란 공을 자세히 보면 나와 내 주변의 모습이 반사되는데요. 재미있는 포즈로 셀카를 한번 찍어볼까요? 수보두 급타, 레이 인도 출신의 작가 수보두 급타의 레이 작품은 커다란 스테인리스 바스켓에서 작은 도구들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도구들은 실제 인도에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그릇들인데요. 부정한 것은 쉽게 오염된다는 힌두교의 명제에 따라 인도에서는 토기와는 달리 쉽게 오염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주방용품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종교가 사람들의 가치관은 물론 사회 제도와 일상생활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작가 아니시카프어의 C. Curve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 전시되어 유명해진 작품으로 거울 같은 표면에 관람객과 주변 풍경이 거꾸로 반사되어 보이는 작품입니다.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흐름과 관람객의 움직임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작품은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는 정원 공간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작품 속에 비치는 자신을 포함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햇빛,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등 다양한 풍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잠시 작품 속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